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문자했어 우리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심장이 멈춰도 너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유해줘 이러다 내 가슴 난 황가정 구멍난 가슴이 어느새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 이러기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너의 뒤에서 너의 뒤에서 너의 뒤에서 소리쳤어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우리 추억이 흘러넘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심장이 멈춰도 심장이 멈춰도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만 벙다져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픈데 살 수가 있다는 게 이상해 어떻게 너를 잊어 내가 그런 건 나는 몰라 몰라 가슴이 빵 뚫려 채울 수 없어서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총 맞은 것처럼 엔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